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매주 월요일에 피그시티 저번 시간에 허기허기 만들었거든요 접힌다 씹힌다 이렇게 잡아먹히는 허기허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무궁화꽃이 인형 무궁화꽃이 피그인형을 만들어볼겁니다 내가 무궁화꽃을 할거에요 아 비켜봐 얘들아 나와봐 허기워기랑 허그워그 그리고 저기 있는게 허기워기 안쪽에 있는게 허기워기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어디다 만들거냐 일단 사막으로 가내세요 왜냐하면 무궁화꽃 할 때 사막에서 하잖아요 어디다 만들까 여기 옆에 사면 될까 예전에 땅 잠깐 파놨던데 어 괜찮은데 여기를 좀더 파고 아 근데 좀 작아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흠 이거를 다 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다 언제 밀냐 하하하하 여기를 전부 다 밀고 모래로 여기도 이렇게 된 것도 다 모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땅바닥도 돼지가 꿀꿀 울었습니다 돼지가 꿀꿀 울었습니다 모래 ASMR 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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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돌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돌 오오오오오 돌 더 잘 부서져 돌이 더 좋다 아 다 부셨다 이제 메 꺼주고 꽤 쓰지만 이제 됐다 아 땅 고르는 데만 지금 한 30분 걸려 하하하하 엄청 오래 걸리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끝에다가 그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부서졌네 그냥 두자 그러면은 여기가 꼬린 선 됐고 와 와 꼬린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필요한 거 바로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검은색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노란색으로 다리 다리를 그려주고 이 다리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에요 다음에 멜빵 멜빵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팔이 너무 긴가 반팔이야 반팔이니까 좀 잘라야 돼요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제 분홍색으로 머리통 머리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알을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나 아니 근데 눈알이요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 나오잖아요 삐잉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삐잉 나오잖아요 찌찌찌찌찌찌찌 이렇게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괴물 같은가요 이거 저런식으로 만들어볼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들건데 얼마나 크게 만들거냐 꽤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다리가 지금 몇 칸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곤 여덟 칸으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곤 여덟 아홉 열 여기 뭐야 열 여덟 칸인데 여덟 칸이면 생각보다 작네 두 배로 늘려볼까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커다라려나 다리 키가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스멀 두 배로 했으니까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괜찮을까 이거 언제 다 채우지 어 이거 언제 다 채우냐 어 한번 해봐 일곱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이렇게 해놓고 아아 너무 아픈데 여덟 열 열 열 열 스물 됐다 이렇게 하고 멜방 뒤로도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뒤로 이어주고 일단은 테마 테마 만들어 테마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됐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진짜 건설하는 듯한 느낌이다 오 올라와서 이제 머리통 머리통을 중앙에서 머리통 몇개야 머리통은 여덟 칸 머리통은 여덟 칸이니까 이거 맞춰서 하면 돼요 열려 됐어 위로도 여덟 칸인가 됐어 됐어 한둘 셋 넷 셋 셋 셋 셋 됐다 됐어 여러분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인데요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휴 아직 안됐네 좀 아직 좀 덜 됐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색을 꽉 채우면 되거든요 여기를 색을 꽉 채우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채우고 올게요 왜냐하면 오래걸리니까 이렇게 채우면 돼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한 두시간 걸리겠네 이거 아하하하 속에 잘 보세요 채워볼게요 아 채웁니다 자 자자자자자자 주황색 다 치웠습니다 노랑색 재는중 자자자자자자자 나갔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입까지 완성 하하하하하하 이제 검은색 가져와서 저기 막아주면 끝이야 아 오래 걸렸다 세상이로 수가 너무 힘들고요 저기 또 안 막았네 나중에 막아 봐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오징어 인형 엄청나 무시무시의 거대 굉장히하구만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눈알만 채워주면 완성 눈썹부터 채워야 되니까 여기 빨간 선도 너무 짧은 거 같아요 그쵸? 앞으로 좀 더 땡겨서 두껍게 해야겠어 좀 튀어나오게 위로 한 칸씩 더 올리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여기를 이제 메꿔주면 되거든요 아 이거 좀 불편한 게 안에선 안 만들어져요 이게 좀 불편해 아 되네 여기 됐다 눈알을 검은색을 이렇게 4개 채워주고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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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다 하니까 별론 같아 꽤 모자라네 무음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푸우우웅! 으아아아아아악! 끝장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그거 집 만들어야 돼요 어! 됐다 이 정도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예! 완성! 와 똑같아! 똑같다! 와 똑같아! 너무 똑같아! 이제 그 뒤에 시간만 표시되는 거랑 총! 총이 여기 딱 튀어나왔을 텐데 그것까지는 구현하기 힘들고 이제 여기다가 사람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여기 보면요 여기 이거 뭐냐고 아니 구석집 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몇 명이에요 이거? 잘 됐습니다 오종어 게임 참가자들 미리 모여있었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길 있죠 막아! 반대로 못 가게 막아! 아니! 보셨어요 방금? 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입장 이렇게 입장 여기로 다 집어넣으면 돼 이제 자! 어디죠 여기죠?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빨로 들어오세요 밀어 밀어 다 밀어 어우 몇 명이야 도대체 이거 들어가세요! 들어가라고!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빨리 가! 빨리 안 가! 어! 오종어 게임! 오종어 게임 참가자들! 저기로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가십시오! 어딜 다 갈라고!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저기로 들어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 사람 살려! 폭력배야!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눌러주셔서! 폭력배야! 빨리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막아 막아! monument 가게! rail taking a go! esc Return Use, 빨리 들어가십시오!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오징어 게임 Jsho 어떻게ENDặp 할 수 있어요! 아! 오징어 게임! 돼지 게임할 수 있어요! 오! 참가자들 wähle고 있어요! 속속속속속 모이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출근 consideration!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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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fta! 오종어 게임 참가자들 몇 명이죠? 1 2 3 4 4 5 6 7 8 9 10 11 12 아직 모자란데 좀 더 잡아야 되는데 녹화를 안하고 있었네 여기가 이렇게 막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울타리가 좀 패치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데 있었는데 봐봐요 울타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울타리에 발이 안 붙어 이거 좀 뭔가 버그인가 울타리 위에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랬잖아요 이거 뭐지 언제 또 끝이 됐나 왜 이러지 됐어 됐어요 오징어 게임 시작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와주십시오 전부 나와주십시오 안 나오시면 없애버리겠습니다 안 나오면 없애버리겠습니다 좋아요 게임 시작했고요 모공아 무공아 꽃이 여기요 나오시라구요 첫번째 게임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움직였어 쫙 오 움직였어 쫙 전부 다 동의한 겁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빨리 가시라구요 무공아 원래 저 눈에서 레이저 써야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아 어 뭐야 거기서 도착했네 준비하는 중에 반칙이에요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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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라 뭐가 나갔죠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였어 퓨웅 어 레이저 레이저 나가는거 보이시죠 지금 눈에서 레이저 나감 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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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있습니다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 움직였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빗나가면 사는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한번 직접 참가해 보겠습니다 상금 상금을 얻기 위해 왔다 아하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아 아 어 어 무공아 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였어 빗빗 아 아 아 아 눈에서 레이저 하하하 어 뭐였지 뭐가 날 쐈는데 어 아까 저기서 뭐가 저를 쐈는데요 그죠 레이저 나왔는데 뭐였지 하 아 아무래도 굉장한 신기술인가봐요 굉장하구만 와 엄청나 이런 무공아 꽃이 보셨어요 하하하 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무공아 꽃이 피그인형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똑같죠 저 뒤에 있는 거랑 저랑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십니다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예 뿅 안녕 하하하 하하하